이번 시간은 파트 1, 섹션 12에 있는 차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포인트에 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트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하면서 세부 지시사항을 놓치기 쉬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핵심 기능을 보면은 차트를 만들 때 메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출제 유형을 보세요. 차트에 대한 지시사항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표 아래에 차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섹션 11 파일을 먼저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이 문서는 편집용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2단으로 다단 설정이 되어 있죠. 문제 유형 A형, B형, C형 모두 다 다단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 아래에 차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표가 조금 아래쪽에 있으면은 표 아래에 차트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트가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출제 유형 문제에서는 표 아래에 차트가 바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파일 불러왔으니까 풀이 방법 그대로 따라서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만들기 전에 표 아래에 빈 줄 이렇게 하나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해주세요. 이전 시간에 표를 만들고 나서 표의 바깥쪽, 오른쪽 또는 왼쪽에 커서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아래쪽에 빈 줄은 그냥 양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커서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되고요. 설명 2번을 보면은 제시되어 있는 차트의 가로축과 범예를 보고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차트의 지시사항에는 표의 어떤 범위를 지정하라고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험생이 차트의 모양을 보고서 표의 어떤 데이터만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번 문제에서는 구분해 있는 데이터, 합계는 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2019년형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서로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고 2019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증감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선택을 해주세요. 표를 만들 때 합계 부분은 전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행부터 합계 바로 위까지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방금처럼 클릭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차트를 만드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블럭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제일 아래에 차트 메뉴가 보이죠. 그러면 제일 위에 가로막대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막대형이 있고 그리고 꺾은선형 그 아래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혼합형이라는 차트는 없는데요. 시험에서 혼합형이라는 것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 모두 설명하고 뒤쪽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서는 차트 모양과 보조축 그렇게 따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우선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로막대형에서 맨 앞에 있는 것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오죠. 묶은 세로막대형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차트의 데이터는 일부러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차트의 이 데이터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차트 데이터 편집 이 대화창에서 값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방금 그 창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위에 새로 나타난 차트 디자인 탭에서 오른쪽에 차트 데이터 편집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면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추가 지우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숫자, 문자 이렇게 모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되게 크게 나와 있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재의 설명을 보면은 합격생의 비법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 2020은 차트 마법사라는 기능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혼합형이 출제된다면 왼쪽 세로축 눈금에 맞는 항목의 차트를 먼저 만든 후 오른쪽 세로축 눈금에 맞는 항목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이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나머지 합격생의 비법 내용도 모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교재에서 지시사항을 보면은 보조축이라고 되어서 꺾은 선, 영역형, 누적, 꺾은 선형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하나 보이고요. 꺾여있는 두의자 모양의 그래프가 보이고 있죠. 이게 보조축에 해당되는 건데요. 색깔로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게 흑백이라도 색깔이 각각 다르게 보일 겁니다.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같은 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프의 색상이 잘 구분되지 않더라도 맨 앞에 있는 독일의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500보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독일의 값 표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500보다 위쪽에 있는 건 2019년이죠. 증감에 해당되는 것은 22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증감에 해당되는 부분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 세로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보조축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감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알 수 있죠. 증감의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 이걸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쉽겠지만 클릭을 해도 선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여기서 선택하려고 고생하지 말고요. 위에 도구에서 보면은 차트 서식이 보이죠. 클릭을 해주고 왼쪽에 차트 요소 있죠. 그림 영역되어 있는 걸 목록을 열어서 계열 증감을 선택해주면 차트에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모양을 변경해야 되죠. 다시 차트 디자인 도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을 열어줘서 지시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세로막대형 아래쪽에 꺾은선 영역형 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꺾은선 영, 두 번째 있는 게 누적 꺾은선 영이에요. 지시는 누적 꺾은선 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줄게요. 이제 차트 안에 빈 공간을 흰색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라고 나오죠. 아까 선택했던 차트 서식의 차트 요소 여기에서 차트 영역을 바꿀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개체 속성에서도 차트 영역되어 있는 걸 목록을 열어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열 증감이라는 것 다시 선택을 해주면 차트 안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현재 모양이 너무 낮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숫자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계열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속성에 데이터 계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의 모양이 부위자 모양으로 바뀌고 오른쪽에도 보조축 숫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체 속성을 불러올 수가 없는데요. 차트에 다시 빈 공간 하얀 부분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체 속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Ctrl-NK를 누르는데요. Ctrl-NK는 글상자, 표, 차트 모두 개체 속성을 불러오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Ctrl-NK는 기억을 해주세요. 개체 속성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기본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비를 80, 높이는 7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되어 있죠.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지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다면 체크를 없애놓으세요. 그래야지 아래쪽에 본문과의 배치, 가로 세로 위치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본문과의 배치는 역시 지시된 것처럼 자리 차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위치는 단의 가운데 그 옆에 기준값 0 되어있는 것 그대로 0mm로 놓고요. 그리고 다시 세로 선택해서 문단의 위 0mm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아래쪽에 체크되어 있는 것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쪽 영역 안으로 제한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서 빠져나가지 말고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 캡션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바깥 여백에 지시되어 있는 것 보면은 모두 다가 아니고 위쪽과 아래쪽이 각각 다른 숫자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정된 것만 위쪽 5mm, 아래쪽 7mm로 지정을 해주고 왼쪽과 오른쪽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서 개체, 속성, 대화상자 빠져나와 주세요. 차트가 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보기에서 문단 부호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문단의 끝에는 이렇게 모두 꺾여진 화살표 모양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원래 표 오른쪽에 꺾여진 화살표로 문단 부호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 보이지 않고 표 바로 아래쪽에도 안 보이고요.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된 문단 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표하고 문단 부호 사이에 이 차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와 아래쪽에 빈줄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지만 빈줄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재에서 8번의 설명 아래쪽에 합격생의 비법을 보면은 개체 속성에서 차트 위치를 지정한 후에는 절대로 차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차트 개체 속성에서 위치 지정해 놓았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 모두 다 0mm로 지정해 놨죠. 그런데 설정을 해 놓고 마우스로 제가 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개체 속성을 다시 들어가 보면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 지시 사항에 지시된 것과 틀리기 때문에 감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표 아래에 문담보호가 하나 있고 표 오른쪽에도 바깥에 문담보호가 있도록 하게 하려면요. 차트 아래 빈 공간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클릭을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X로 오려두기 또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려두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전체가 오려두기 했고요. 커서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표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지 말고요. 바로 아래쪽에 빈 줄로 가주세요. 그리고 다시 붙이기. 컨트롤 V를 해주면 아까하고 다르게 표 아래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고 여기에 문담보호 보이죠. 표의 바깥쪽 오른쪽에도 문담보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아래쪽에 있던 문담보호는 모두 사라져 있죠. 이 상태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차트 아래쪽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 따라하기의 문제를 봐주세요. 차트 아래쪽에 다른 내용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문서를 작성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엔터키 한 번 눌렀거든요. 그러면 커서가 차트의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로 다른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위치한 이곳에 출제되어 있는 문서처럼 새로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에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미 이 아래에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세부 지시상을 보면은 바깥 여백까지 지정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과 X축 이름표, Y축 이름표, 법례 등의 글꼴을 설정을 해라. 그래서 글꼴이 굴림체 보통 모양 10포인트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부터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차트가 써있는 제목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됐다고 표시가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목 편집 들어가주세요. 차트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는 글자 내용에는 차트 제목을 입력하는데요. 출력에 보이는 문서에 차트 제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언어별 설정에서 한글 글꼴과 영어 글꼴이 있죠. 현재는 한글만 나와 있으니까 한글만 수정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한글, 영어, 글꼴 수정하도록 할게요. 글꼴의 이름은 굴림체로 지정되어 있죠. 한글 글꼴에 함초롬 도둠 써있는 것을 선택해서 굴림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름을 보면은 굴림, 굴림체 이름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글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히 굴림체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굴림체라고 모두 다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 글꼴에서 만약에 함초롬 도둠에서 굴림체까지만 입력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크기 10포인트 하니까 10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글 글꼴에서는 굴림체에서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어 글꼴에서는 그냥 굴림체라고만 이름을 썼죠. 이런 경우에 두 개 차이점이 있는데요. 설정 눌러서 적용 먼저 해볼게요. 글자는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는데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들어가 보세요. 한글 글꼴은 굴림까지만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굴림체를 선택을 해줬죠. 그리고 영어 글꼴은 굴림체라고만 입력을 해줬는데 위에 마우스로 클릭했던 건 변경이 안 됐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굴림체라고 직접 입력한 거는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꼴 변경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은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한글 2020의 패치 파일이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버전을 설치했냐 설치하지 않았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2020의 패치 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방금 전에 한글 글꼴 제가 이름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한 것 그리고 그냥 굴림체라고만 입력한 것 이게 서로 반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한 거는 그대로 선택한 상태로 나타나고 그냥 굴림체라고만 입력해놓은 거는 선택되지 않고 다시 함처럼 도둠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패치 버전인지 아닌지 시험 시간에 확인까지 하기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차트에서는 반드시 글꼴을 바꿀 때 굴림체라고 입력한 다음에 그냥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냥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엔터키 눌렀을 때 보통은 설정 이 버튼이 눌려지는데 차트 글꼴 바꿀 때는 글자 변경만 되고 설정 버튼에서 대화 상자가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르고 보면은 글꼴이 이렇게 변경된 게 보이죠? 그래서 제목 편집에 다시 확인해보면 한글과 영어 모두 굴림체로 변경되었고요. 방금 전까지 보이던 글꼴이 다르게 지정되어 보이던 속성도 없는 상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법례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법례 클릭을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그래서 글자 모양 바꿀 필요 없죠? 언어별 설정에는 한글, 영어 모두 다시 함처럼 도둠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굴림체 10포인트 보통 모양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굴림체라고 입력한 후에 그냥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굴림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속성은 변경할 게 없고요. 크기도 10포인트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바로 설정을 누르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되어 나타나요. 아까처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방금은 굴림체 입력하고 엔터키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바로 적용이 되어서 글자가 함처럼 도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차트 안에 모든 글꼴 동일하게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모두 수정을 해주세요. 왼쪽에 기본축 값부터 변경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글꼴 굴림체 엔터키, 영어 글꼴도 굴림체 엔터키 누르고요. 속성 없고 크기 10포인트 설정 눌러주고요. 보조축 세로축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글꼴 굴림체 엔터키, 다시 영어 글꼴도 굴림체 입력해서 엔터키, 속성, 크기, 변화 없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사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현재 이 글자를 가로로 그냥 나열했을 때 이 X축 너비보다 넓기 때문에 사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냥 우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 보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한글 글꼴 굴림체 입력 엔터키, 영어 글꼴도 굴림체 입력 엔터키, 속성 변화 없고 크기 변화 없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크기가 조금 작아졌는데요. 계속 사선으로 보이고 있죠? 차트의 오른쪽에 있는 범예 위치가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차트의 너비가 좁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범예를 선택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범예 선택하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는 범예라고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범예 속성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범예 위치를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범예가 이동하면서 차트의 너비도 커져서 X축의 글자가 모두 가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것은 모두 변경이 되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의 글꼴 변경에서 주의할 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편집 또는 차트의 제목 편집할 때 언어별 설정에서 변경할 글꼴 이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준다는 것 그걸 기억을 해주고 한글, 영어 모두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따라서 차트 제목은 변경하지 않고 아래 있는 그래프의 XY축과 범예만 변경하도록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의 제목에 대한 수정은 글자만 바꾸고 언어별 설정과 속성, 크기, 글자색은 전혀 변경하지 않으면 됩니다. 차트 세부 지시에 지시되어 있는 XY축 범예만 글꼴 변경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지시 따로 없지만 출제된 문제를 보고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기본축 왼쪽과 보조축 오른쪽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돼요. 출력 형태 보면은 이 눈금 단위와 최소값, 최대값이 다른 경우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기본축, 세로축 값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에 것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최소값은 0이고 단위는 250씩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최대값은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꺼는 최소값 빼고 주단위 그리고 최대값을 변경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속성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바로 축속성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경계에서 최소값은 따로 바꿀 필요 없고 최대값 그리고 단위에서 주만 체크를 해주세요. 보조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최대값을 먼저 100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차트에 바로 적용되어 나타나고요. 단위도 25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문제에 따라서 최소값이 0이 아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값에서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조축, 세로축 값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최소값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0부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위는 20단위씩 변경되고 있고 최대값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출력 형태하고 같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차트하고 출력 형태 다시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현재 문제에는 가로선이 이렇게 차트 안쪽에 선이 보이고 있죠. 출력 형태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출력 형태에서 이 가로선이 보이는 경우는 그대로 놓아두면 되고요. 가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가로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차트 구성 추가 있죠. 여기에서 눈금선으로 가서 기본 주 가로를 선택해서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딜리트 키로 없애는 것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주 눈금선 삭제 여부는 반드시 출제된 문제 출력 형태 그래프를 보고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차트의 표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표식은 그래프에 꺾여 있는 부분에 이 네모처럼 표시를 해놓은 것을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지정해야 된다면 우선 그래프를 선택을 해주세요. 쉽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에 계열 속성을 보면은 계열 증감으로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계열 속성을 클릭해서 보면은 아래쪽에 표식 속성이 있습니다. 표식 종류가 기본 없음으로 되어 있죠. 자동이라고 체크하면 기본 네모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네모 상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에서 다른 모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지정되어 있다면 직접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10포인트로 변경한다 하면은 1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는 표식 적용하지 않으니까 없음 상태로 수정을 다시 해놓을게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작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차트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차트에 대한 세부 지시사항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차트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는 것까지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출제되어 있는데요. 교재가 아닌 실제 시험장에서는 현재 붉은색 이렇게 표시해놓은 것처럼 차트의 모양이 단순히 혼합형, 이중축 꺾은 선, 세로 막대 혼합형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글 2020에서는 혼합형이라는 차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세로 막대 혼합형을 만든 다음에 이중축 꺾은 선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왼쪽에 기본축 말고 오른쪽에 보조축, 이 세로축 숫자가 나타난다면 보조축 지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지정을 해주고요. 바깥 여백 지정할 때 안쪽 여백이 아닌 바깥 여백이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문제에서는 차트 안에 모든 글꼴을 다 보통 모양의 굿포인트로 변경하게 그렇게 출제되었죠. 차트의 글꼴에 대한 지시로 굴림체, 보통 모양 굿포인트 이렇게 글꼴 이름이 같이 지정된다면 문제에서 반드시 굴림체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현재 보이는 것처럼 보통 모양 굿포인트라고만 출제가 된다면 글꼴은 차트의 기본 글꼴 상태, 함초롬 도둠이었죠. 그 상태에서 그냥 보통 모양 굿포인트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지는 것처럼 차트의 제목이 빠지고 갑축, 항목축, 보조값축, 범례 이렇게만 지시가 되어 있다면 제목에 대해서는 보통 모양 굿포인트도 아예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표의 아래 단락의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장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차트를 처음에 만든 다음에 표 아래 이렇게 빈줄 만들어 놓고 차트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다시 붙이기를 했었죠. 그래서 표 아래 이렇게 빈줄이 보이고 그 밑에 차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표 아래 빈줄에서 엔터키 치면 차트 아래에 한 줄 떨어진 것처럼 넓게 간격이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새로운 줄이 나타납니다. 차트 아래에 빈줄이 없게 작성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방금 봤던 차트에 대한 지시, 표의 아래 단락에 배치해라. 이 지시를 어기게 되는 건데요. 현재처럼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표의 오른쪽에 나타나야 될 문담보호 화살표가 안 보이죠. 그리고 표 아래쪽에 나타나야 될 화살표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이라면 바로 그 아래에 소제목과 내용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경우에 수정을 해야 된다면 차트를 선택해서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표의 오른쪽에 다시 문담보호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엔터키 한 번만 누르면 표 아래에도 문담보호 나타나죠. 표 아래는 빈줄이니까 다른 설정 지정할 게 없죠. 그래서 컨트롤 숫자 1키 누르면 그냥 기본 상태로 나타납니다. 바탕글 스타일의 함초롬 10포인트 양쪽 정렬 상태로 변경되죠. 여기에서 컨트롤 V만 다시 한 번 해주면 처음에 봤던 것처럼 표 아래 빈줄 생기고요. 그리고 차트 나타나고 차트 아래에는 문담보호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표 아래 문단에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실제 시험에서는 내용을 모두 다 입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엔터키를 누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문서를 작성하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와 다른 문제 동영상 강의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